네메님 괜찮으세요? 자 네메님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 쿨하신대 일부러 지금 질라고 저랑하는거 아니여? 나랑하면 지는거 아니까? 저도 이거 어차피 점수 내리려고 하는 아이인데 점수 올려야 돼 난 올리려고 하는 아이인데 그니까 올리고 저는 혼자 점수 내리고 그러는거죠 유튜브여름팬님 이따가 이따가 같이하자 이따가 같이해요 이따가 부캐로 할게 자 다들 추천한거씩 부탁 신규 원래? 평가 안할거에요 뭐하러해 귀찮아 맘 상했어 피파이 맘 상했어 토요일날 상황 봐서 할게요 어 쟤네 4인큐다 3인큐 인큐요 그러네 쟤네 상대.. 어 3인큐 인큐 잘못 봤구나 킹보러가죠 네 킹보러 아이구 쟤네가 다 저기 뭐야 딜러 잡을 그게 아닐텐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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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저기 뭐야 공중볼 뜨면 누가 잡나 파라 뜨면 누가 잡으려고 이러면 딜이 부족한데 어 딜 딸리잖아 조합을 맞춰야지 이기기 싫은가 리퍼 있어야지 리퍼 저기 뭐야 킹님이 페어 어 루슈가 없는데 지금 어 루슈는 내가 해줄게 루슈는 제가 해줄게 어 리퍼에요 리퍼 지금 메이 하는거 아니야 메이 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똥을 쏴야지 뒷거리로 똥을 쏠라 그래 말이 많은게 아니야 니가 모르니까 알려주는거야 아는게 되냐 모르는게 되냐 뽀그니 빼고 뒤에서 막아요 상대 라인있고 상대 한줄 힌지컷 나이스 나이스 이러나바 뒤로 빼자 뒤로 빼서 커버 뒤치기 뒤치기 뭐고 죽는다 상대 상대 매크 고고 한쪽 프리들 나이스 고고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그거 살려 그냥 살려 그래 뒤에 리퍼 리퍼 망경아 빠지고 안 맞았다 리퍼 거 안좋은데 얘 뒤에 라인 아 우려 나이도 기치기를 움직이는데 그지 움직여 아나님 저한테 공 자리한테 공 나이스 아 뭐 이걸 와 이걸 진짜 바래 이것 좀 한 번 더 막을 수 있으니까 한 마리 막자 1점 주기 전에 한 번 막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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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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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2점 주기 전에 들어가자 어허허허허허허허 들어가 내려 들어가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호그님 빼고 2층, 2층 자리 잡아야해 리스폰 보이네 누가 이제 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믹 중에 한 명 힐 좀 잡아줘 내 딜 갈게 딜은 뭐 딜이 안나온다 리퍼도 프리디라고 그래서 어 다 프리디디야, 왜 부치고는 못 잘라 배터리가 성관 한 번 전술 잡으면 되잖아 이대로는 못 이겨 그니까 그냥 리퍼 빼고 루시오 해줬냐 어 리퍼 빼고 루시오 해줘요 내 딜컷 다닐 것 없으니까 던지컷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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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나 가져와줘 아 됐다 됐다 내가 리퍼할게 그럼 오케이 됐어 이거 리퍼가 필요 없는데 상대 루길래가 없어서 괜찮아요 잠시만에 탱크가 상대 라인 원탱이에요 어 다 죽었어 아 김지님이 한조 보고 머니리를 윙선 할게 윙선 윙선 이렇게 가자 아나있으니까 아나필 저 궁있어요 김지필에는 힘하시고 나이스 김지컷 어 김지사 안해 저거 김지필 김지컷 나이스 이 리퍼 또 오 오 리퍼 잘랐어 리퍼 잘랐어 리퍼 잘랐어 메리쉬컷 메리쉬컷 아나필 김지님 아나잘으로 가요 라인히만 라인히만 라인히 아나필 라인히 라인히 상대 아나 프릴 아나 컷 인지 인지 아냐 이길 수 있어 인지 컷 이길 수 있어 자 좋아요 메리쉬 공 아 메리쉬 아 메리쉬 라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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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음 장기 캔지컷 캔지컷 아아 아 나로 블레이드 자 루시오 궁 아 자 오케오케 대기 대기 자 우리 루시오 궁 에 같이 한 번 있을 때 한 번 써주세요 대교전 프리 저 궁 있어요 뽕 달린다는 거 같은데 아 아 리버퍼 비비자 비비자 2층 2층 아나 아나 메리쉬 빠를때 메리쉬를 잘라야되는데 라인히 라인히 엔진이 뒤로가서 잘라줘요 메리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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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필 아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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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에피 라인잡아 라인잡아 라인 라인 아 아나히 아나히 긴지 긴지 기펄 기펄 나이스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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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인지 잘 저 궁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궁 좋아한다 궁 좋아한다 궁 좋아한다 궁 좋아한다 그리쉬필 나이스 자 좋아요 나이스 아 아 초콜릿 괜찮아 아 카피님 고마워 땡큐 원일 좋아 원일 좋아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아 4 maar zo 아직 이 een 라인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이번판 탱커가 상대 탱커가 없어가지고 트랙 했잖아요 그리고 원탱으로 할 것 같아서 굳이 리퍼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상대편 리퍼 필요하면 바꿔주실 거예요 4명 아 행님 오케이 행님 오늘은 니꺼 해도 돼 행님 오늘은 니꺼 해 커피는 안 마시겠어 펑 펄펄 끓인 눈에 마시는지 5,4,3,2,1 지금까지 질게몰에 점수 내린 것 같은데 펜짝하고 상대 쏠져 디바 나랑 같이 할려고 다른 아이전 루시온 이리와 루시온 화물에 붙어 루시온 화물에 붙어 상대 아나있고 나이스 쏠다 쏠 상대 쪽으로 상대 쪽으로 풀 수 있어요 상대 쪽으로 상대 쪽으로 풀 수 있어요 자 디바 위에 디바 아나 슬슬 빠지고 2층에 디바 라인 방조 깨져요 1쪽 1조 있다 1조 아 뭔 니걸에 해도 돼 매크리 필인데 매크리 필 좀 먹고 뒤에, 뒤에 디바 아아 피였다 두둥실리는 혹시 고릴라 되요 고릴라? 내가 고릴라 할까? 고릴라가 날 것 같은데 라인보다 아 디버로우 피 1인데 저거 맥크리 컷 술저 피바 술저컷 나이스 화물 리슈 아나 아나 컷 쥐 리바 쥐가 로봇킬 나이스 아 맥크리 맥크리 쥐에 맥크리 맥크리 컷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아나 컷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쥐에 맥크리 라인나왔다 쥐에 맥크리 딱넮 쥐에 송하라 통하라 컷 귀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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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필 김지님 잡으러 가고요 잡으라요 잡으라요 아 맑고요 한조필 한조컷 여기 뭐 없었대 왜 안가 로드가 꼈나봐 안가 루시오 컷 루시오 컷 통하라 컷 뭐야 제냄타야? 나타나왔어요 오른쪽 겐지 나이스 한조컷 나이스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아 니네 진짜 못한다 자 좋아좋아 자 바로 구할게요 자 바로 구할게요 네 아 진짜 쟤 누구지 키미 루시오 해주니까 바로 게임이 달라지네 심해 이따가 심해 이따가요 심해 해야지 상자 100개 쿨하게 100개 모아서 깔게요 상자 100개 모아야 돼서 본캠 좀 뛰는 거에요 좀 뛰고 상자 100개 채우자 지금 현질 하나도 안하고 상자 100개 깔기가 쉽지 않잖아 전 24인치 모니터 써요 맞춘기 고맙습니다.